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네! 싸워! 대출! 아니. 대출! 그렇게 저렴한 πο voted. 힘들어. 그냥 위태라가서 다녀.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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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름이 없구나 당일인데 오늘이 이러네 주님 드디어 드디어 용량인데 어떻게 갈거였나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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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찍고있습니까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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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배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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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랑 드디어 사는 기상 드디어 드디어 я 이번엔 포혈이 넘어갈 수 있는 하아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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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훈아 파이팅 동훈아 천천히 천천히 어허 여기야 여기야 뒤야 있다 아아 아아 너무 길었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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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네 쇼에 이러면 결장이네 결장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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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이 화이팅 동민이 형 화이팅 동민이 형 화이팅 동민이 형 다 빼줘 아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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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